축하드립니다! 이야 이게 나오네 그래서 원하는 장수를 뭘로 하실지 여포감령 여포감령 장화유제 이길 수 있는 위댁 만들어주세요 첫타임은 심플하게 갑시다 심플하게요? 고고 심플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하게 그리고 요거 다음이 화경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리셋때문에 마일리지가 조금 다른걸로 어머 시작부터? 뭐 나왔어? 정말? 시작부터? 진짜? 조조 스타트라고 했으니까 뭐가 달라 전생할 수 있는 조조 축하드립니다! 이게 나오네 시작부터 신원형을 주기 시작한다고? 위시컨 위시컨도 위시컨인데 이게 어안이 벙벙해요 처음부터 신원형이 나오니까 이게 이래도 되나? 그쵸 신원형에서 기대를 했기 때문에 또 다음에 잘 안나올수도 있어요 너무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얘가 잘 안주더라구 약간 마음을 좀 비워야되요 약간 좀 마음을 비우고 크크크크? 잠깐만 크크크크크 나오는데? 어떡하지? 크크크크면은 웃을 일이면 안되는데 등에에요 등에는 뭐 알겠구요 크크크크크? 다른 나라가 나오나? 선생님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요 아직 계정도 두개고 조금만 기다려봐요 알았죠? 위빙댁 이거 내가 꽉 카페에 썼잖아요 그나라 마일리지는 그나라 좀 주자 이게 뭐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게 마량이야 마량이네 사스로가 점프 뛰면요 아 이거 벌써 떳는데? 벌써 떳는데? 이게 초반에 뭐가 있어요 초반에 처음부터 신원형이 나왔던 것처럼 초반에 뭐가 딱 땡겨오는 그게 딱 있네 처음에 깡충을 했으니까 짜란 축축축축축 춤을 추면 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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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도 나왔네요 이거 안 적었네 3,4,5 갑니다 3,4,5 3,4,5 3,4,5 어? 제가 좋아하는 맞절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게 1,5 1,4,5,4 맞절과 2,4,3,4 맞절입니다 제가 그럼처럼 둘중에 하나가 용이 나요 어 그치 그치 둘중에 하나가 용이야 그렇지 그렇지 어 나왔어 진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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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진등 좋아요 진등이 아직 써요 그래그래 그래 딸내미는 방으로 들어갔다고 하구요 어 나왔으니까 아니었어? 아니야? 어한거 속인거야? 겨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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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구요 둘다 어떻게 B급이냐 이러기도 힘든데 맞절한게 B급이었다고? 뭐야 뭐야 지금 두 명이 또 추네? 춤을 내밀쳤어 춤을 내밀쳤어 어? 또 들어가? 아니 왜 계속 빰빰빰이야 얘도 지금 빰빰빰이죠 B급이 왜 계속 이렇게 쏟아져? 얘도 B급 뭐야 B급만 자꾸 나와 B급만 4명? 얘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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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깨알같이 쓰레같은 B급만 나오네 빰빰빰은 4명 나왔어 하하하하 진등은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잘 수건이 있는데 당장 뭐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더라구요 아 놀린 척 해요? 아 놀란 척? 놀란 척 했어요? 귀여워 귀여워 뭔지 알 것 같아 그거 하만파티 뭔지 알아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알아 새해 많이 돌려받거든 안주더라고 아 자꾸 걔만 주더라고 누구냐 누구야 누구야 빰 빰빰 장춘화는 아까 있던데 제가 좋아하는 장춘화 단 하나 갑시다 마지막 마지막일 거구 그 뭐 조합으로 엄버가 나오면 더 뽑으실지는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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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신혼행에서 끝나는 거 너무 아쉬운데 뭐 신혼행이라도 나온 게 어디냐 이러면 할 말이 없긴 한데 빰 빰빰 이렇게 장수가 없었나? 옛날 애들 이렇게 없었나? 빠르게 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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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마일리지야? 빠르게 기어 기어 빠르게 기어 기어 확정연습태 저기 좀 모자라예요 좀 쌓아오셨거든 쌓아오셔가지고 그게 뭐라고 해야되나 아휴 딸내미가 또 시작이네 뭐 없어? 왜 이렇게 조용해 채팅창 왜 이렇게 조용해 뭐 물음표를 따로 쳐봐 하만은 아까 화만 얘기를 했어 누가 했어? 하만 얘기를 누가 화만 소리를 내었는가 이게 화만이 나오네 아휴 조비는 있으실 거 아니야 아 아쉽네 아 아쉽다 마량 정옥 장추나 학소입니다 1, 9, 3 기어 기어 누르셨으니까 갑니다 홀리 오! 누구냐 아이고 오성학소 오성조비 오성조비 사성등애입니다 가시겠습니까? 가시겠습니까? 출발하시겠습니까? 고고고 8, 3, 9 이건 내가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셔 뭐가 나올까? 신원력이면 충분합니다 왕천 2개 승천 2개 있으니 아 그래요? 왕천 2개나 있어요? 댕을 만드시기는 하시겠네요 우리 그 아예 뉴비가 아니시니까 뭐 댕 만드시는 거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